다음 키워드, 문자 통보 날벼락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여행업계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겨우 벼터 왔지만 이마저도 곧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결국 임직원들에게 희망 퇴직을 받겠다는 문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요. 선남선녀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의 결혼식장이 날벼락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또 여행업체라든지 이른바 코로나 한계기업들에서 그만둬달라는 희망 퇴직 문자 폭탄이 날아와서 또 한 번의 날벼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지금 여행업계예요. 여행업계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고 또 비행기 노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되면 격리를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째 해외 항공길, 해외 여행길이 꽁꽁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가 자르지는 않고 무급으로 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부 예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법상 180일 그러니까 6개월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끝납니다. 특별 고용지원업체로 지정이 돼도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회사들도 부담이 커지고 또 돌아갈 길만 기다리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많은 고용인들, 기업의 현장의 근로자들이 코로나가 이제 물러간다고 곧 회사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상황은 그 반대로 다시 사회적 격리가 올라가면서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불안은 더 커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코로나를 선방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 소비가 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가 다시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속도도 다시 추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 투자 활동은 상당히 여전히 지금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코로나 등급 올리는 것이 상당히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등급을 안 올렸다면 더 피해가 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모두 합심해서 이 위기를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합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